네, 킹스맨들이 주요 이슈를 친절하게 풀이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노회성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아나운서님. 첫 번째 뉴스 전달해 주시죠. 네, 수사권 박탈 위기 검찰 전방위 여론전으로 꼽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전방위 호소 작전에 들어갔고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에 반발해 특수통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조직 전체가 위기의식 속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어제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법률안 공포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검수완박 현실화에 대한 충격과 또 우려, 허탈감으로 사표를 내는 검사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평검사들 사이에선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 더해서 전국평검사 대표회의를 열어 논의하자 이런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또 난감할 것 같은 사람은 김오수 검찰총장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데 어떤 얘기할까요? 김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에 위헌적인 측면이 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등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원이 국회를 통과하고 또 대통령의 공포 여부까지 가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겠다. 이게 가장 주요한 이야기로 보이고요. 더불어 지난해 초 시행된 공수처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전면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옳은지 문 대통령에게 견해를 묻겠다는 게 김 총장의 계획입니다. 아마도 이제 헌법 위반 여부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헌법 공부를 한 지가 좀 오래돼서 헌법 조문상에 검사 얘기는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인신구속 관련해서 검사의 신청으로 압수수색 체포 구검할 때 검사의 신청으로 발부된 영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 부분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결국은 수사 권한이 헌법상 검사에게 보유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또 해석이 많이 좀 달라져요. 정말 영장만 신청할 수 있지 그것을 토대로 그 조항을 토대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으로는 좀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조항 자체는 검사를 규정한 게 아닙니다. 그 헌법 조항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인신의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영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라.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근거로 수사권을 검사가 가진다. 헌법이 그렇게 예정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 등등해서 김오수 총장도 법률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할 걸로 생각이 들고. 일단 6대 범죄로 지금 사실 1년 정도쯤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 1년 정도 됐는데 나머지 6개 범죄 이것도 지금 검찰이 하지 않고 수사권을 아예 경찰이나 다른 분이 하겠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언론과 검찰이 가장 크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70년 만에 검찰개혁도 언론개혁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개혁에 있어서 개혁을 당하는 입장에서 좋습니다.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또 개혁을 할 때 예컨대 대부분 개혁을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아 그거는 방향은 찬성하는데 시기의 문제다. 시기의 문제다라고 항상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1954년도에 규정이 됐었고요. 당시에 정말 한 표 차이로 경찰보다는 검찰이 날 거라고 했던 거고 그게 저희가 공부할 때 형사성법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1980년대 책에도 보면 시기상조론이 특이했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 어떤 불편함 또 대체 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는 건 맞긴 한데 또 개혁의 측면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기 더 어려울 것이다. 5년 지나고 하면 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당론으로 지금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앞으로 진행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으로 막는다,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힘을 갖고 있는 건 맞긴 하고 또 정의당 측에서도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뿐이지 또 정의당 쪽에서도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있고 해서 민주당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가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동중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나가면 딱히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쌀람이 전술을 하더라고요. 회기를 나눠서 나눠서 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국회 제작 5분에서 한 180석이 필요한데 정의당 협조가 없으면 민주당 180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기를 짧게 짧게 하면 그 회기가 끝나면 그다음 회기 때는 그 필리버스터 한 건이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진석 국회의장이 또 협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 정진석 부의장이시고 박병석 의장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까지 남아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신은 하고 있지만 그 절차라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재인인데 청와대 쪽에서는 약간 조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항을 언급하겠다는 상가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안을 둘러싸서 여야 간 전선이 좀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또 첫 법무부 장관으로도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을 하는 등 혼란으로 전국이 치닫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계속 또 침묵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내각 발표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초대정부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돼 주목을 끌었는데요.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낙점됐습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승환 전 해수과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로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탁됐습니다. 금융위원장 인선에 관련해선 당선인 신분에서 국회 청문 요청 대상이 아니라면서 다른 인사가 진행되고 난 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장관 7명, 또 비서실장 1명, 총 2차에 8명의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를, 눈에 전혀 안 들어오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 이 부분이 너무나 눈에 띄는데 일단은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궁 인사 테러다. 테러다. 이에 더해서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부터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면서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 역시 민주당의 검수 한박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질사 확립과 인권 옹호, 정의 실현을 감당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한 국민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석들도 있어요. 일단은 수사를 시키지 마라 그래서 장관을 시킨 거다. 라는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칼을 뺏어서 펜을 쥐어서 준다라는 해석도 있고 단편으로는 이거는 뭐 어떤 평론가 해석이긴 한데 이렇게 강력한 인사를 함으로써 나머지 후보자들이 쉽게 통화할 수 있지 않느냐 프리패스 가능한 거 아니냐 딱 이쪽만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사만 봐도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래저래 막 좀 많이 물어봤는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쪽도 제가 전화를 좀 드려보고 했는데 아마 당일까지도 아주 강 측근인 분들도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이야기는 나왔어도 법무부 장관까지 갈 걸 생각한 사람도 많이 없었던 거죠. 정말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 그것도 사실은 파격적인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검찰총장 위에 있고 내가 구성원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검사를 뽑은 이후 좀 유창한 영어 실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갔다 오고 이러면 검사들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영어 다 잘해요. 원래 또 공부도 잘했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영어 실력 때문에 뽑았다. 국제적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 뽑았다. 그 부분은 당선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올고지 들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한다고 반응도 없겠네요. 영어도 잘하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죠. 그 수사를 어떤 걸 해왔고 또 그 수사가 놀라야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하고 지금 정부 앞으로 들었을 새 정부하고 상당히 대치가 될 것 같은데 이재호 상임고문도 우리 프로에 출연을 하셨는데 좀 적절치 않다라면서 같은 진영이잖아요. 국민의힘 상임고문인데 그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라디오 인터뷰 직전에 소식을 들은 이 고문께서 오브 아니냐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무리한 인사고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계속 대선 캠프 또 코드 인사 더불어 인사, 민주당 인사 이렇게 캠프 코드 인사라고 비난을 했는데 또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같은 편인 내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야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냥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뽑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선인 생각에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뽑은 거 아닌가 사실 당선되기 전에 대선 기간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었잖아요. 윤당선인이 그렇죠. 독립운동가 얘기도 했었고요. 약간은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치인의 마인드하고 약간 법조인의 마인드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검사의 법조인은 사실 검사한 지 1년 돼서 지금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협조도 하고 상대를 고려하기도 하고 일부러 아닌 말도 하기도 하는데 검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는 거죠.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무혐의하면 혐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깔려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각에 안철수계의 인사들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두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측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 당시 약속했던 공동정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왔는데요. 한 명도 1차, 2차 인선에서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두 명이 지금 남아있어요. 농림축산부하고 두 명이 남아있는데 거기도 딱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장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전해져요. 사전 통보도 전혀 없었다는데요. 심지어 오전에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1시간가량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인선 논의가 전혀 없어서 거의 고의적으로 패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인선 발표가 나고 난 후에 안 위원장은 차질 생긴 거 아니냐 공동정부에 차질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묻자 다음 일정이 있다 이러면서 별다른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공동정부의 시작 자체가 인수위고 인수위에 당연히 연결성상이 뇌각의 일부 같이 간다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지금 삐끗거림이거든요.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국민의당 국민의힘 합당 등등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사실 안 위원장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을 또 드러낸 건데요. 안 위원장이 또 전문성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 전혀 없었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해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윤당선인이 계속 능력 위주로 뽑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난 능력 위주로 뽑았고 여기에 대해 반발하면 능력보다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읽히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 능력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결국 자기 당선인 마음 주관적인 마음이죠. 마음인 건데 인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이걸 모든 걸 다 능력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능력을 안 보고 자기 사람 꽂아 넣으려는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효상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